얼마 전 경찰청 발표를 보니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60%나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30년 가까이 가정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을 만나 행복한 가정의 비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가정문화원 두상달 이사장은 가정 불화의 원인을 가족이 파편화된 데서 찾았습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강조되면서 가족 간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손에 뭘 쥐죠? 핸드폰을 쥐죠. TV가 있죠. 옛날에는 한방에서 다 살았는데 방이 짤 따랐어요. 방이 연수야. 그러니까 가족 간의 소속감도 적어지고 친밀감도 적어진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두 이사장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불행한 가정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 사회의 그늘에 가려 행복한 가정의 필요성이나 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무면허 부모, 무면허 남편, 무면허 아내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갈등을 하고... 두상달 이사장은 부부 간의 갈등은 다름에서 오고 갈등의 해소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잃을 주니 그 비밀이 키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그 행복을 느껴보려면은 결혼을 하라. 정년계 결혼들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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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